으 으 으 으 으 으 으 좀 더 쪼여 가지고 예 또 쪼여서 좀 더 가까이 가면 돼 으 으 그럼 훨씬 더 얇게 그려져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지 그 방법만 알면 위장면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래도 오일을 할 만큼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한다 말을 말하지 말아 괜히 말하고 있다가 진짜로 한다니까 내가 왜 그때 이걸 한다 해가지고 이 말을 하게 돼 선생님 뭐 다음에 왔을 때 수요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제 갖다 버리라고 반품하라고 그러는데 뭐하러 들고 갔냐 이러면서 안한대매 뭐 이러는데 해보니까 재밌어요 왜 이렇게 이런 소리 하려고 하하하 어쩔 수 없는 저의 운명인가봐요 뭐 이러는데 그 운명 안좋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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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잠시 후 구멍 hect 원래 저녁의 저쪽의 어두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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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 제 안의 어두운 어둠